간부급 경찰이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유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주를 안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A 경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